자, 화연하러 보시도록 하죠. 김현미 이제 오늘 픽 선택은 나노 신소재. 아, 이제 또 나노로 넘어갑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시간이 거의 또 다 되어버렸는데 빨리빨리 또... 생방송은 시간 조절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제가 포인트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나노 신소재, 뭐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을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좀 OLED TV 쪽으로 아까 STI 이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초에 올해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STI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뭐 CCSS 장비, 그 다음에 웨스테이션 장비 이런 것도 이제 수주장구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STI 꼭 좀 보시라는 말씀 또 덧붙여 드리고요. 나노 신소재는 뭐 CNT 도전제 관련해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많이 좀 주목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OLED TV 소재 쪽으로 제가 방점을 좀 두고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고체 소재 소위 말해서 이제 타겟이라든지 슬러리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액상화 시키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에도 이제 나노가 되어 있잖아요. 고체를 액체로, 액체를 기체로 가로로 계속 쪼개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이제 좀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난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QD OLED 이제 수주를 이제 더 늘려가지고 이제 OLED TV 사전 주문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8.5세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삼성전자가 8.5세대 라인에서 아마 QD OLED 패널을 한 100만 장 이상 생산을 할 거예요. 지금 LG가 그 중국을 제치고 OLED TV 시장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삼성 쪽도 이 OLED TV 시장을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물량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부족하니까 LG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다가 삼성의 TV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올해 이제 OLED, 특히 이제 대형 OLED 패널 업황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특히 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QD OLED 쪽으로 들어가는 저반사 코팅망 소재, 이제 중공실리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소기호로 보면 SiO2거든요. 이 중공실리카가 뭐냐면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공실리카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말에 여러분들 TV 보실 때 아침에 이렇게 해가 쫙 뜨면은 TV에 햇빛이 반사되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중공실리카가. 그래서 디스플레이 표면에 이 중공실리카 소재를 쓰면은 구멍이 뻥 뚫려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빛을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OLED의 화질을 더욱더 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난반사. 네, 맞습니다. 이거를 거의 이제 QD OLED 패널에 들어가는 이 중공실리카를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거든요. 원래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일본 거를 전부 다 갖다 썼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나노신 소재가 국산에 성공을 하면서 이 중공실리카를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제 CNT 도전제 쪽은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도 분명히 조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다. 올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한 870억에 영업이익 120억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저평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PR이 지금 막 40회, 50회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프리미엄과 OLED 핵심 소재로서 또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 아래에서 그냥 매수하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4천 5백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매수 밴드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6만 4천 원. 작년 12월 달에 이게 7만 8천 원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때 이제 급등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CNT 도전제 그쪽의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였거든요. 일단은 6만 4천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 5만 원 밑으로는 다시 빠지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가 오늘 선택한 기업은 나노 신소재 따로 한번 내용을 좀 봤고요. 정리는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무슨 수요일에 이벤트가 없나요? 오늘은 이벤트가 없습니다. 내일 또 목요일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NBN 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